오..오쟤 언니 나.. 아 예스 난성도 난성도 남자 사이즈는 중요해? 사이즈는 중요해? 난성도 날이 사이즈 중요해 사이즈 중요해 다들 데이 파워 야 이거 이거 이동하기가 굉장히 골치 아프겠구만 이거 오 마이 갓 아 비가 미친데씩 떨어지는데? 게스트를 기라니 하고야? 아니요 내가 그쪽으로 가야 돼 지금 저희가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미드밸리 메가몰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오 야 여기야? 오 이거 뭔가 삐까뻔쩍한데? 오 이거 뭐야? 좀 일찍 왔으니까 주변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 뭔가 되게 개발이 잘 된 지역 같은 느낌인데 이야 아 도시 비워 죽이네 오 여러분들 이거 쿠알라 룸프로의 한강입니까? 아 여기가 쿠알라 룸프로의 한강인가요? 이야 비가 와서 그런지 어우 물은 심하게 구정물이다 야 근데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프로 진짜 많이 좋아졌다 아 옛날에 그냥 쌍둥이 타워 한개로 끝났는데 뭐 없었는데? 이야 아우 물만 좀 깨끗했으면 참 뷰 좋았을텐데 그리고 여기가 가든지 호텔이고 여기가 가든 몰이야 여기도 되게 유명한 몰이래요 나보고 만약에 일찍 도착하면 저기서 좀 시간 좀 때우고 있으래 한번 가볼까? 아 그냥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쇼핑몰인데? 아 뭐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들 다 있고 야 여기 잘 해놨다 여기 잘 해놨는데? 아 루이비통도 있네 헤레가모 아 여기 약간 뭐 명품 복합 쇼핑몰 같은데 여기? 파텍필립 아... 드림시계 아 파텍필립은 모든 남자들이 로망 아닙니까? 꿈의 시계 이쪽으로 나오면? 아 여기가... 야 여기 잘 돼 있네 여기가 이제 가든 몰이고 여기가 이제 미드밸리 몰 요 앞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여기 통로가 이렇게 돼 있네 어? 저기가 미드밸리 저기도 유명하대 저기 버거킹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여기 다 있네 자 여러분들 여기는 다음에 탐방하고 오늘이 게스트 만나러 갑시다 오늘이 게스트 있는 곳으로 가자 아 이 친구가 나 온다고 되게 분위기 좋은 데를 이렇게 예약을 했네 아 분위기도 좋고 어 여기 뭐 완전 루프탑에다가 저쪽 지금 118타워랑 저기 뭐 어 저 남산타워랑 다 보여? 야 여기 뷰 끝내줍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야 분위기 끝내준다 안녕 안녕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세린 안녕하세요 세린입니다 아 옛날에 한국에서 유학했던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인플루언서고 팔로워가 몇 십만? 네 네네네네네네 하..우리 팔로워가 수십만명이야 팔로워가 수십만명이야 동남아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예요 그리고 주로 라이프스타일 운동 먹거리 이런 거를 리뷰하는데 진짜 약간 자기관리의 끝판왕이에요 진짜 약간 자기관리의 끝판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 절대 안먹고 운동 철저하게 하고 깨끗한 음식들만 먹고 그런거 있잖아 자기관리의 끝판왕 건강생활 건강생활 어 건강생활 진짜 보면 피부에 잡티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 비밀이에요 아핫핫핫핫핫핫핫핫 어우 야 한국말 잘하는데? 나이 비밀이야? 네 왜 비밀이야? 너 어리잖아 아니요 아핳핳핳핳핳핳핳핳핳핰 많이 어립니다 오우야 너 여기 자주 와? first time 처음으로 first time? 응 first time here? yeah yeah new, new restaurant 아, this new restaurant? I know the owner so he with that he buy that the picture oh really?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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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 여기 사장님이랑 옛날부터 친구였대. 옛날부터 친구였고 이제 여기 초대받은 거대. 여기 레스토랑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대. 여러분들 한국에서 유학을 했어가지고 다 읽을 수 있어요. I can understand more than I speak. 그러니까 말은 잘 못하는데 알아듣는 거는 많이 알아들어요. 야, 먹자. 여러분들 맛있겠다. 여기 Japanese fusion 레스토랑이에요. 제가 말하자면 제가 말하자면 말레이시아 음식을 안 먹어요. 저는 말레이시아 음식을 안 먹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네. 말레이시아 음식을 잘 안 먹는데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대. 자기 관리 개 까다로워요, 진짜. 한국에서 한번 봤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생선구이 밖에 없어요. 우리 안지가 얼마나 됐지? How long do we know each other? You remember? Since 2017? 7년? 아, 진짜 오래됐다.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거는 2017년에 처음 알게 됐어요. 아, 그때 나도 이제 유튜브 막 시작할 때고 이 친구도 그때 되게 약간 인플루언스 이제 막 시작할 때 트레저헌터라는 회사를 통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기 동남아에 방송을 하러 왔었을 때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뭐 계속 알면 준에다가 저번에 한국 왔을 때 한국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밥 한번 사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어, 혹시나 해서 연락을 해 봤거든? 어, 시간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어? 어떻게 드세요? 타코 타코? 제 밴 타코 아아 이거 장어야?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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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장어도 밥인데? 어, 야 뭐 맛나자마자 장어를 먹여 어? 아,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이거 김에다가, 밥에다가 장어 싼 거야. 음! 와, 맛있어. 음! What is killer in 한국? 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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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관자. 관자. 어, 처음 들어. 처음 들어? 네. 나 한국에서 관자 안 먹었어? 아니요. 진짜? 나 스켈러드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네스트타임. 야, 야. 다음에, 다음에 나 한국 오면 노량진 수산시장 가자. 아, 아. 알지, 알지. 거기 가서 이거 관자. 관자 구이. 어, I don't know. 관자 구이 엄청 많아. 스켈러드. 진짜? 응. 야, 한국에 관자 많은데? 여러분들 관자 구이. 얘가 해산물을 좋아해요. 고기도 잘 안 먹어. 해산물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해산물은 단백질은 높고 지방이 없잖아. 야, 해산물만 먹어. 그래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 가잖아. 얘 천국이야. 와, 맛있어. 예스. 야, 우동 먹자, 우동. 시그니처. 시그니처? 시그니처? 예. 해산물 우동볶음인데? 아, 뭘 자꾸 결혼이야, 결혼이. 다음날은 웅쌈? 여메 구는 제국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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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하하하하. 뭐라고? 절대 안. 아, 절대 아니라고? 아, 절대 아니래요. 하하하하하. 야, 이건 또 뭐야? 분에, 분에. 아, 이거 타타키 아니야? 분에, 타타키. 우와. 와규. 와규? 와규. 이거는 참치. 분에. 참치. 참치. 와규. 콥 미쳤다. 콥 미쳤다고? 어? 야 얘 이런 말 어디서 떼었지? 미쳐라이 고 미쳐라이 어 너 그거 봤어? 응 고 미쳐라이 하고 있어 지금 고 미쳐라이 레츠 셀 아 건배 와우 야 와구 살아있다 참치 다다키 위에다가 이제 오렌지 올려서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한국말도 해요 한국에서 유학을 했었어 그래요 teach me more? 한국말 응? 까먹었어요 한국말 까먹었어? 응 teach me more 안 돼 teach me some new slang 너 왜 한국에서 안 살아? 너 한국 좋아하잖아 응 어 한국에서 살아 돈 없어요 직업 없어요 돈 없고 직업이 없대 야 한국가서 이거 하면 되지 한국가서 인플루언서 하면 되지 네 네 네 어 자기 인턴으로 써달래 몇 년생이었대 아 잠깐만 하하하하 거짓말에요? 너 몰라? 아 아 you born in 1994 right? 응 1994년생 응 응 아 I'm already 아 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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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여러분들 누나라고 부르래 나이만대 어 누나라고 부르래 누나야? 세린 누나 아 얘가 서른대 했다는 거 아 믿기지 않네 아 이제 시집가야지 까지 제홀 청스봐 I'm independent girl 다른 여자의 뜻은? 너는 다른 여자의 뜻을 찾는다. 그럼 우리 같이 함께 만드는 어떤 의미가 되었나? 가족! 너의 사랑! 사랑! 나는 사랑을 필요하지 않아. 너의 사랑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돈이 필요해. 나는 직업을 필요해. 아직 지금 돈이 필요하고 카리아가 필요하대. 일하는 데 더 집중하고 싶대. 독립적인 여자래. 사실 저는 자신을 대신에 내가 자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네. 일부러 누굴 찾지는 않고 있고,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싶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가 참 힘든 거라고. 아, 그렇지. 쉽지 않지. 더 필요해? 더 필요해. 더 필요해. 더 필요해? 더 필요해? 소식가야. 얘는 딱 이 정도 먹으면 그만 먹어. 자기 관리. 소식하면서 자주 먹는 게 좋대. 소식하면서 자주 먹는 게 좋대. 너 맨날도 다 운동만? 응. 나는 피라테스, 곱, 피카보우. 오, 많이 한다. 매일 운동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자친구 못 만나는 거야. 왜? 저는 클럽에 안 가요. 아, 너는 클럽에 안 가요? 저는 클럽에 안 가요. 클럽에 안 가요. 그런데 클럽을 안 가도, 운동하면서 만난 남자는 없어? 개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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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러분들? 자기 관리 철저한 이런 여자 어떻습니까? 아, 치킨가스가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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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집 소리 잘해. 튀김? 뭐야? What is that? 사문 마키. I think inside, there's fry inside, like, like, 음! 밥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튀김 같은데? Fry, isn't it? Yes, I didn't know. You can try. I order for you. 튀김인 줄 몰랐대. 자기는 안 먹을 거래. 나보고 먹으래. 흰색. 아, 아, 네. 음. 볶음밥이란 거 있네. 향해 먹어봐. 네. 아, 진짜? 어, 튀김 거 먹으면 약간 좀 맥스컵대. 저 육한 어, 아.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들이 좀 잘 안 받나봐. 먹었을 때 속이 안 좋대. 야 근데 여기 인플루엔서 같은 애들 되게 많다 여기가 많은 인플루엔서의 친구 모든 내 친구들이 인플루엔서 너 만나서? 나 여기가 기회다 다미에도 싱글? no single 오... either taken, married, or have children 니서 못반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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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친구들 다 결혼했대 애 가진 애들도 많대 마라이시아 재혼자오마 No. Nowadays, No. Nowadays, No. 내가 주위에 인플루언서 친구들 맞냐 물어봤거든? 나한테 소개시켜줄 만한 싱글 인플루언서가 한 명도 없대. 다 뭐 결혼하고 애 있고, 아니야. 제가 제조한 게 아니라, 그런 거야. 너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너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너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너의 리상식 남자랑, 말씀하시기 어떤 방법? 키가 커. 키가 커? 응. 하...하...하우터? 180 이상. 180 이상? ered어? 8년이 그렇게 number, 아니면 10년이rire적다. 8년이 어린이들 22살 너가 짓냐? 넌 어린이들 5년이 어린이들 8년이 어린이들 아니 5년이 어린이들 5년이 어린이들 아니 6년이 어린이들 아니요 첫 번째 사랑은 6년이 어린이들 마지막 사랑은 4년이 어린이들 아아 아마 그 정도는 나이는 어린이들 나이는 어린이들 처음에 사귀었던 남자가 6살 연상이었고 전 남친이 4살 연하였대 근데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그 근처면 된대 그냥 사람에 따라다니는 거지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대 그리고 차 10세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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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아아 괜찮은 1.78 괜찮은 괜찮은 어 그러니까 10살 차이 나도 그 사람의 상태를 봐야 된대 관리가 잘 돼 있는지 자기 관리를 하는지 왜냐면 이 친구가 거의 진짜 인생의 반 정도를 자기 관리한댔어 이 사람이 좋아하는 남자도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겠지 그치? 그쪽에서 그쪽으로 그쪽으로 단연필이 부쪼 쌍커풀 없는 남자 저쌍 연필이 부쪼 쌍커풀이 너무 진한 남자는 별로래? 한국의 일인에 있는 유니의 미션은? 차은우 차은우 빅뱅탑 차은우 빅뱅탑이나 차은우 얘 결혼 못하겠는데? 얘 혼자 살아갈 것 같은데? 차은우랑 탑은 너무 잘생겼잖아 너무 잘생겼잖아 너무 잘생겼잖아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는 내 일상의 일상의 일상 그거는 이상형이고 그럼 현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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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얼굴 어때? 나 같은 얼굴 어때? 나 같은 얼굴 어때? 웃음소리 너무 큰 거 아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하시오는다 왜냐면 너는 자신이 말이야 네 아니요 괜찮아요 아 네 나 같은 얼굴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같은 얼굴 어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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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身材 하시오 아하시오 쪼 쪼 아하시오 운동 아 몸매는 무조건 운동하는 남자 근육 있는 남자 오케이 오케이 넓은 남자 한 달에 이천 금방 한 br stereotyp 한 달에 이천 달러 한 달에 이천 달러 한국 돈으로 260만 원 이거 오케이? 이게 오케이? 오케이 Because I can't have money 응? 왜냐면 저는 돈을 줄 수 있어요 지연이 할 필요가 많이 없어서 아 진짜? 한국에서는 돈을 줄 수 있어요 아 어차피 완전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2,000USD은 괜찮을 수 있어요 오 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돈은 그렇게 안 번데 그냥 너무 쓸모없지 않으면 된데 자기도 돈을 버니까 자기가 자기 관리, 외모, 키, 몸매 이런 건 많이 보지만 돈 버는 거는 막 그렇게 많이 안 벌어도 된대 그냥 뭐 한 월급, 내가 월급 2천 달러 하니까 어 괜찮대 한국 돈 260만 원 괜찮대 자기도 돈을 버니까 하지만 자기를 잘 가꿔야 된다 이거지 양리 이거 왜 도셔? 양보, 시야용 친쇼, 자식, 간식 부지용신 용신수 완전히 저는 완전 용신 나 좀 여용 간식 아 그니까 자기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돈은 자기가 벌면 된대 제가 얘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감정적으로 많이 기댈 수 있어야 된대 그니까 그냥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니까 감정 교류가 잘 돼야 된대 차원우 같은 비주얼에 265번 벌기도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265번 버는 애를 차원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실제로 외모만 냉정하게 봤을 때 차원우처럼 생긴 애가 265번 버는 애들 많아 오, 오션 원님 나, 아, 예스 남자 사이즈는 중요해? 남자 사이즈는 중요해? 남자 사이즈는 중요해? 남자 사이즈는 중요해? 남자 사이즈 중요해? 아, 아무거나 강력이 있어야 돼? 아, 나는 그는 감정도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해? 그리고... 사이즈 전혀 중요하지 않대 왜냐면 자기 자신 자체가 별로 그렇게 성욕이 없대 진짜 막 좋아하는 남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자기는 성욕이 그렇게 있지 않대 혼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일도 없고 해서 사이즈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얘는 얘한테는 진짜 그냥 감정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일단 제가 미니냐고 싶어요 어, 거에요 제 2개의 남편이 다 말해 제 2개의 남편이 다 말해 너 생각해? 왜 그래? 너 좋아? 왜냐면 제가 2개의 남편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두개의 남편이 있었어요 아하하하 하하하하 아무래도서는 작은 사람들이야 난 아직은 그런가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작은 사람들이야 그런가 어떻게 생각해? 너는 손을 비교해 더 커서? 너는 비교한다고? 너는 비교한다고? 너는 비교한다고? 네네네 좀 비교한다고? 아하하하하 rom이 두 명을 사귀어 봤는데 그 두 남자친구가 얘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 거 장난 아니래 자기 거 겁나 큰 거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제가 그게 그냥 큰 건 줄 알고 있대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건지 한번 표시를 해봐 여기 잘 안 나와 지금 약간... 여기서는 여기야? 너무 과상 너무 과상 이 반 너무 짧아 이 반이 너무 짧아 나... 여기가? 여기가... 한 이 정도는 됐네 그지... 그는... 그는? 아하하하! 그 właściwie... 나의 이 정도는? 이건 이 정도는 중간에 어... 이 정도는... 이 정도면? 중간에? 아, 그... 아... 약간 뭐 중간 쯤 어 중간 쯤 그것은 그냥 뭐 평균한 거다가 어... 한 이 정도면은? 빛이 넘는 부분이 이믄지 그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